사남민사건 왓다이 공항 오른쪽은 체크인하는 데입니다. 체크인 오른쪽은 체크인하는 데 아직 인천으로 가는 공항은 시간이 남아서 두 시간 전에 체크인한답니다. 사남민사건 왓다이 공항입니다. 근데 국제공항인데 여쭤 활주러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남민사건 왓다이 오 저기 있네요. 어디죠? 파뚜사이 이거는 부다파크 네 부다파크 오 저거는 황금사원 못가봤네 이런 황금사원 왓탈로왕 그리고 이건 어디죠? 이렇게 라오스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남민사건 왓다이 공항입니다. 여기는 사남민사건 왓다이 공항입니다. 엘리베이터로 2층에 올라가는데 2층에는 음식점이 있네요. 음식점 사남민사건 왓다이 왓다이 국제공항 은행에서 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퐁사반뱅크 에스티뱅크 이렇게 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여유있어서 지금 공항 내부를 찍고 있습니다. 한전 그리고 여기는 렌트카 버스티켓 에어포트 택시 이런거를 왼쪽에서 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 라이브 에어 라이브를 도착하는 데입니다. 도착하는 데가 너무 좁은데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신사 유심을 바꾸는 데죠. 제일 오른쪽에는 유심 라오통신하고 유니텔 ETL 요런 데서 유심을 팔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합니다. 한국어로 인사합니다. 여기는 스낵바가 있습니다. 카페 스낵바 여기가 끝이네요. 국제공항인데 조금 작습니다. 에스컬레이터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왔어요. 2층에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점 그리고 저거 뭐죠 푸드&베베리지 선물코너 이라고 되겠네요 완전히 공항이 쨔건 해보네 국가의 수도인 사남벤도학곤 왔다이공항 조금 적은 감이 좀 있습니다 내 것은 아닐께 Qué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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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